주문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야 어디 사투리야 그건 아니야? 저희 돼지국밥 하나랑 물밀면 하나랑 그리고 순대 하나 손만두 손만두? 손만두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맞았나? 아니요 저기 이북 사투리하고 있잖아 육수 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? 바로 나오네요 저럴게 아니야 저럴게 아니야 응 응 너 아니야 응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이게 또 음식이 빨리 나오는 오 나왔다 여기야 여기야 난 서울에서 국밥 아 뭐야